일어나서 기면서 기면서 일어나서 발을 젖으면서 찜팜 찜팜 그래서 언제 온대? 뭐요? 몰라 남자 어딨어? 없죠 우리 사이에 무슨 남자가 있어 맨날 둘이 만나는데 소리나고 역시 여보세요? 어 네 알았어 어 그냥 너 요즘 뭐해? 뭐 그냥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한 개 정도 너 연기 할 생각이잖아 연기요? 연기 너무 좋아 저 고등학교 때 전극했었잖아요 아 그래? 내 과가 아 진짜? 내가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예고 뮤지컬과에서 맨날 전극연기만 하셨어요 야 내가 아는 언니가 지금 드라마 쪽 거기 조연출로 들어가 있거든 아 진짜? 어 근데 너 그거 봤어? 킹덤? 킹덤? 아 킹덤 뭐죠? 봤어? 킹덤 지금 3 찍고 있거든 아 진짜요? 어 지금 시즌 3 찍고 있는데 네 주지훈 상대 역으로 해서 조주연 끝? 아 그걸로 나온 공주를 구하고 올 때 아 공주 너 만약에 되면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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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넣어볼래? 진짜요? 어디서 너 기회 주시는 거예요? 어 너 할래? 어 저 저 그냥 물어볼 게 아니야 아 공주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구나 응 할 수 있겠어? 아 뭐 진짜 킹덤이에요? 어 야 쳐와봐 킹덤 시즌 3 지금 촬영하고 있어 근데 원화해볼래? 아 어디서 너 너무 좋아 기회 있으면 좀 보려고 하다가 저 얼굴을 좋아할까? 그럼 이거 언니한테 내가 찍어서 보내줄게 어 어떤 식으로 아 대본이? 네 공주가 자다가 이제 좀비로 변환하는 거야 아 이제 자고 일어나서 준비가 되는 과정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구나 아 좀비? 더 해볼까? 침대가 마치 있으니까 잘 읽어볼까 잘 읽어볼까 응 와 오케이 자 언니 피했다 진지하게 이거 네 액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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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괜찮은데? 아 진짜요? 너무 잘 나오는데 어머 야 너 이거 되겠는데 수요? 응 언니한테 한번 보여 볼게 어 감사합니다 야 괜찮은데? 이게 좀 시간만 있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아 옷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더 좋았을텐데 다 맞다 너 너무 좋대 아 알았어요? 연기도 너무 좋다고 하니까 아 네네 브릭질하고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할 수 있나요? 아 어떡해 어떡해 그 브릭질은 사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기어서 미친데서 하면 기어서 액쇼 약간 강력한 액쇼 위에 두개 좀두기 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김 울어 아 힘을 꼭 일어나서 발을 절음을 내쉬고 잘 붙입니다, 잘 붙입니다 너무 잘한다 진짜? 오랜만에 연기해보니까 너무 괜찮은데? 너무 잘한다 혜경이 분장 안해도 되겠어 피날은 진짜로 이렇게 뜨네? 야 너 진짜 잘한다 될 수도 있겠는데? 이거 보내면 되니까 연락 오면은 말해줄게요 언니 하나씩 한번 볼게 너무 좋다 이제 다 왔는데 너무 괜찮대 이거 추가할게요 연기도 임팩트를 한 게 있다던데 너 옛날에 보노보노 할 때 대사모음 있었나? 네 알겠습니다 그래? 살려주세요 내가 밥 먹다? 내가 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아 그랬습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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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너무 잘한다 진짜? 응 신영아 너 진짜 뭐야 너무 잘한다 응 언니한테 이거 해서 연락 오면은 네 바로 알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막 어디서 이렇게 빨리빨리 볼도 못하나? 네 괜찮은 것 같아 야 넷플릭스 나오겠네 아 넷플릭스 나오겠어 좋아? 네스 감사합니다 오케이 최소까지 떨어져 좋지만 최소까지 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가면은 바로 소주 옆에 쏘겠습니다 오케이 네 생일에